2022년도 경기도지사선거에 수원시 8달구입니다 42개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번호를 이렇게 2번이라고 붙였습니다 2번 8달구를 보시게 되면 차이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을 중시하면 됩니다 투표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 던지고 선거인 명부 비치하고 투표용지 진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고 QR코드 같은 걸 쓰지 말고 사전투표소에 선거인 명부 비치하고 전산 같은 걸 쓰지 말고 QR코드 같은 걸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정 공위를 정해놨으니까 모두 다 뭡니까 당일 투표하면 되고 왜 이런 투표함을 그렇게 4박 5일씩이나 잠을 재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 왜 복잡하게 만들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훔쳐서 이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방권력이 교체가 됐지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25개 서울구청장 가운데 모두 다 지금과 같은 동일한 방식의 전산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4개를 훔쳤습니다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 110석 가운데 102석을 여러분 훔쳤습니다 서울시장을 훔치고 모든 강력단체장을 다 훔쳤습니다 유일하게 미수에 거친 것이 경북 도지사하고 대구 강력시장만 여러분들 실패란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들으시면 정말 뭡니까 반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나이차가 이러면 서너 살 정도 되지만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막대먹었습니까 어떻게 나라의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냐 이야기죠 어이 이에찬 당신이 인간인단 말입니다 송영질이 모르겠습니까 우상호 모르겠습니까 임종석 모르겠습니까 인호중 모르겠습니까 양경철 모르겠습니까 이근영이 모르겠습니까 문재인이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부정선거를 도입해가지고 선거마다 도독질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제가 배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뭡니까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어떻게 이러면 선거를 도독질하냐 이야기입니다 반장선거도 아니고 여러분 팔달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여러분들 그림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확 여러분들 나쁘죠 여러분들 10개 여러분들 동 가운데서 1개 동을 제외하고 민주당은 다 적은 규모입니다 다 플러스 값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수원 18달구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좀 더 크게 이렇게 보면은 수치는 작습니다 플러스 3.9 플러스 1 2.8 1 5.6 1.3 1.5 4.8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훨씬 더 수치가 낮죠 우편투표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좀 의심스러울 때는 여러분 뭐를 한번 보면 되는가 하니까 경기도 전체를 한번 보면 됩니다 경기도 도지사 선거의 42개 지역에 대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팔달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김동룡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2.6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마이너스 1.7%입니다 아주 작네요 통상 0에서 3% 정도 되면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큰 데가 있습니다 7.5 7.3 6.7 4.7 7.1 8.8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 다 모든 지자체에서 다 승리하기가 힘들죠 이런 것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의심스럽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선거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보시죠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보면 금세 바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90%를 조작을 했는데 김은혜 후보는 자기가 받은 14,644표 가운데 10%를 빼앗깁니다 14,4조 반올림해가지고 14,644표입니다 정의당의 여러분들 황순식 후보는 여러분들 160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았는데 30%를 뺏깁니다 48표입니다 어김없이 강용석 후보는 자기가 받은 220표 5표 가운데 50% 뺏깁니다 113표입니다 강용석 씨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반드시 떨어뜨리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한 공직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관을 갖고 이번에 나서가지고 선거무효소송 제기해서 이 만행을 세상에 완전히 까발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50%를 이렇게 빼앗긴 겁니다 113표 225표 가운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김동용 후보는 원래는 45%를 얻었는데 선관위 자료를 보면 50%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김은혜 후보는 52% 얻었는데 선관위에 오염된 사전 득표수에 바탕을 둔 선거 결과는 47%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정의당은 다 표수가 작으니까 1%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당일 사전 득표율이 45% 50%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조작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8달 9를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 8달 9 경기도지사선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보고입니다 종합보고입니다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이 있죠 1번 2번 3번은 가짜입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사전 득표수가 고려된 겁니다 김동용 후보는 37,931표를 얻었고 김은혜 후보는 38,922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황순시 후보는 488표 강용수 후보는 723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4번 5번 6번은 하나의 박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1번 2번 3번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4번은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수정한 겁니다 빼앗긴 것을 다 원위치시킨 원상복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계시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용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15,601표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13,976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14,644표를 사전 득표에서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 보니까 훨씬 늘어납니다 16,108표를 강용수 후보는 225표밖에 못 받았다 사전 득표에서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338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번하고 5번을 더하게 되면 진짜 후보별 총 득표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민주당의 김동용은 36,306표 김은혜는 4만 386표 황순식은 536표 강용식은 836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은혜가 중앙선거 관련해 자료에 의하면 1,000표 정도 차이로 이겼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 차이가 납니까 4,000표 정도 차이로 이긴 거죠 4,000표 차이로 이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표수가 조작을 하게 되면 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동용 후보의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 3만 7,937표하고 우리가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구한 진짜 득표수하고 표가 맞지 않습니다 6표가 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원은 9표가 남습니다 강용석 후보 1표가 남습니다 16표가 남습니다 이 16표가 여러분 대부분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별로 훔치는 표를 반올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가지고 항상 표가 남습니다 여기서는 8달구 같은 건 16표가 남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16표를 플러스 상태로는 전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산 전문가들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나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16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걸 떨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얀색 쪽이 후보별 예상 득표수 그 다음에 초록색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한 동단위별로 훔쳐간 투표지를 다 원상복귀시킨 진짜 득표수 추정치죠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고려된 겁니다 정확하게 후보별 여러분들 득표수가 일치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발굴됐다는 겁니다 찾아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선거 데이터가 아주 복잡합니다 유관으로 볼 때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리면 데이터 사이의 규칙성이 그대로 찾아 냅니다 그 규칙성이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 조작 방정식, 조작 공식, 조작 공장입니다 그거를 잡아낸 겁니다 그게 조작 공장이 뭐였습니까 바로 김은혜 후보한테는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한테는 30%를 빼앗고 강용수 공항표는 얼빨 빼앗으니까 50%를 빼앗는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빼앗긴 표를 이르면 다 원상복귀시킨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초록색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조작을 수정한 이것이 그런데 수정한 것이 예상 득표수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발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문제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꾀를 하나 낸 겁니다 번고하니까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가 몇 장이나 후보별로 얻었는가 그거를 비교해 보면 조작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하고 가짜가 다 같은데 조작된 사람들은 가짜인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하고 우리가 추계한 것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작 안 된 사람은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입니다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당일 투표 100장에 67장을 받았다고 나오죠 67장을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 이게 뭡니까 진짜고 밑에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 가만히 계시죠 조금 계시 보시죠 위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위가 중앙선거 관련해 김은혜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에 60장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66장을 받은 겁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자료에 의하면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49장을 받았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63장을 받은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기본소득당의 서혜정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가 100장에 사전투표 67장이었는데 진짜로 구해보니까 61장을 다 갚은 거죠 진보당의 송영주 후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80장이었는데 진짜로 구해보니까 80장을 갔습니다 강용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강용수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45장을 받았다 이게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68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조작 안 된 기본소득당 후보하고 진보당 후보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김동룡 후보는 표를 엄청 얻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 100장에 무려 70장을 받은 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사전 득표수를 진짜 구해보니까 63장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야 전문가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작된 경우하고 조작되지 않은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하고 그다음에 진짜 사전 득표수를 고려한 그런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아시겠죠 강용석 후보는 무자비하게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표를 왕창히 여러분들 50%를 빼앗았기 때문에 당일 투표 100장에 45장밖에 못 받은 걸로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여러분 계산해보는 게 뭡니까 68장이나 받은 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45장으로 낮춘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100장 가운데 60장밖에 사전투표가 없더라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60장이 아니고 66장이 나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다각도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사례인 수원시 8달구 사례 같은 경우는 김은혜 10%를 빼앗겼고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겼고 표수는 1464표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빼앗겼고 표수는 48표 강용석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절반인 50%를 빼앗겼고 113표를 빼앗겼습니다 이 빼앗긴 표는 모두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김동영 후보와 함께 이동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와 30%와 50%를 더하게 되면 총조작표수는 90%고 총조작된 표수는 1625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625표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1625표를 세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김동영 함께 밀어줬기 때문에 실제 격차는 얼마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곱하기 2인 3250표를 격차를 내버린 겁니다 3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결과는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수원시 8달구에서 근소한 차이 991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전산조작을 수정한 이후에 나온 선거결과는 김은혜 후보가 무려 4080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991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5번입니다 투표 조작에 의해서 뻥튀기한 표수는 김동영은 3089표를 절도한 겁니다 어디서? 수원시 8달구에서 수원시 8달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3089표를 절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42개의 경기도 모든 기초다치단체에서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계산안 값을 다 합쳐가지고 추정친 6만 몇 표에 근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용석 후보, 김은혜 후보,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선거 무효소송에 나와야 됩니다 재금표를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만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방송을 김건희 여사가 보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면 이거는 뭡니까? 이 차원에 우리가 자식 세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식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공직선거마다 표를 도독질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수원 18달구의 두 번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